2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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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위의 2위의 2위의 2위는 유리하다고 많은 팬들이 평가를 하시겠지만 위치를 압박하고 있는 계속 시작부터 뻗어봤었던 이정현입니다 QG가 있습니다 아 제대로 받았습니다 지금 다리가 다시 한 번 소초 좋죠. 걸렸어요. 이정혜 선수가. 10여초 남았습니다. 괜찮냐고 물어보는 건가요? 다시 카프킹. 다시 카프킹. 다시 카프킹. 계속 2라운드 때도 상대 괴롭힐지. 이렇게 약간 깔릴 수밖에 없거든요. 맞긴 했는데 직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. 아직 받아봤던 조민수 퍼즐 주고 있습니다. 카프킹 했다. 그리고 카프킹 얼굴이 점점 일그러집니다. 맞았죠. 조민수. 결국 경기 종료됐습니다. 이정현대.